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5월 6일 목요일 토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의 특징주 종합 먼저 해볼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액션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신작 엔빌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며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홍원식 회장 사의 표명 등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추정치 상회 분석 결과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의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CSA 코스믹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되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나노젠 회장 배우자가 동사 지분 감소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5월 6일 목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 콜마 그룹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장 마감 후에 굴러온 도리 하드캐리... 한국 콜마 계열 HK 이노엔 상장 가도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콜마나 한국 콜마 홀딩스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서는 일자리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소기업주강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당과 정부는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직업교육에도 대대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청년 직업교육은 추경을 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고 청년 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두 배로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자리 관련주인 사람인 HR이나 메가 MD, 에스코넷, 윌비스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서는 철광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 원자재의 투자 매력 또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산물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이상기온 및 브라질의 곡물품질 악화에 따른 공급 차질 이슈가 있으며 비철금속의 경우에는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외에도 노조 파업 및 생산 규제 관련 이슈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중국 수요 비중이 높은 원자재의 가격 상승 이 두드러졌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광 관련주인 동일철광이나 에나이스틸, 대호특수광, 동일재광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5월 6일 목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구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